많이 구독해주세요 좋아요는 필수 간리니니 다이셔린 구독은 필수 안녕하세요 간리니니입니다 오늘 휴게소 먹방의 세계로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다른 휴게소도 많이 가봤는데 까먹놀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 이유를 바로 공개합니다 개봉받두 여러분 수제 왕김머리 대박 엄청 크죠 치즈감자에 통감자까지 군침이 주르륵 광고판도 일반 휴게소랑은 좀 다르게 고급지네요 어머나 롱포테이터 맛있어 보이는 거 다 강정도 보이고요 세상에나 휴게소에 스테이크도 파네요 채우 삼겹살 스테이크 꼬치 등 꼬치구이도 정말 다양하네요 어머나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 피자 아이고 먹고 싶다 아빠가 좋아하는 꽈배기도 있어요 우와 이름이 엄청 특이한 토스트 매운 오뎅 매운 오뎅 씨앗 호떡 그리고 하트고도 있네요 우동, 라면, 돈가스 등 일반적인 휴게소 음식들도 많아답니다 언니, 언니, 빨리 먹어보자 좋아 먹방 시작 여러분도 기대하세요 먼저 오뎅부터 시작합니다 두 개를 주문했어요 아, 뜨끈뜨끈한 국물 우와, 통오지마! 이거 엄청 맛있을 것 같아요 통오징어도 주문! 맛있게 만들어주세요 다 튀기면 이렇게 가위로 잘라주네요 기대됩니다 어떤 맛일지? 가위질 한 번에 그냥 잘려나가는 오징어 가위가 잘 드는 건지 오징어가 부드러운 건지 모르게 정말 금방 잘리네요 제가 진짜 좋아하는 치즈가루도 듬뿍듬뿍 뿌려주고 있어요 여러분 진짜 맛있겠죠? 영상만 봐도 오징어 냄새가 솔솔 나지 않아요? 또 다시 치즈가루 솔솔 롱 포테이터 엄청 길죠? 이 맛은 그동안 먹었던 포테이터 중에 최고! 그 다음은 수제의 왕 김말이 튀긴 왕 김말이에 여러가지 소스를 뿌려서 주네요 빨리 먹어봐요! 빨리 먹어봐야지! 이번엔 치즈가 듬뿍 들어가 있는 칼존에 얇은 빵 안에 치즈와 야채가 들어있었어요 오! 언니 저건 뭐야? 뭐긴 삼겹살 꼬치구이지! 언니 대박! 무슨 휴게소에서 삼겹살을 팔아? 대박 대박! 빨리 먹어보고 싶어요! 졸졸졸 쫓아가요 롱 포테이터 롱 포테이터 왕 김말이 통오징어 삼겹살 꼬치구이 이미 하나 먹은 오뎅 칼존에 엄청나죠? 자 본격적으로 맛을 보겠습니다 엄청 맛있어요 대박! 그리고 길이도 엄청 길죠? 진짜 최고 최고! 언니 오징어 맛은 어때? 말해 무거래! 최고! 싱색이가 따로 없어요 정말 정말 너무너무 맛있어요 끝없이 먹고 싶다 어머물 끓일까? 오늘도 먹어볼테다! 물론 언니도 황립 죽어! 다시 인내이 불었어! 이번엔 왕 김말이 도전! 한입에~! 에구 먹으려니 엄청 커서 잘 안들어가요 줄줄줄 떨어뜨리고 아이고 아까워라 먹는건 좀 흉한데 맛은 좋아요 다음은 칼조네 피자맛이에요 안에 치즈가 엄청 엄청 많이 들어있어요 토마토소스랑요 이거 맛있어요 이거 맛이 좀 특이해요 자 이번엔 식당에서만 맛볼거같은 음식 삼겹살 꼬치구이 엄청 길죠 냉큼 먹어주겠다 음 맛난거 제가 좋아하는 파도 맞고 휴게소에서 라면 안 먹고 가면 무지 서운하죠 아 라면 언제나 질리 후루룩 후루룩 또 후루룩 아 맛있다 아 맛나다 아 맛있어요 우와 버럭쩝쩝 언니 이거 진짜 맛있다 그치 집에서 먹는 라면보다 차원지 달라요 오늘은 여기까지 안녕 여러분들도 휴게소 가시면 맛있는 음식 탐험해보세요 꼭이요 우리 내일은 뭐하고 놀까 다들 내일 많이 구독해주세요 꼭이요 오기요 오기요